안녕하세요. Do your own research 도리입니다.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메타버스 코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어제는 5가지 코인을 이야기했는데요.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 코인, 샌드박스의 샌드코인하고 디센트럴랜드의 마나코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. 먼저 여러분들께 당부드릴 것은 이 메타버스 개념이 지금 초기 단계고 이것에 관련된 암호화폐들이 변동성이 아주 심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방송은 제 개인적인 견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들으면서 정보를 공유하자는 그런 방송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샌드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회사는 스마트폰 앱에서 게임을 오래전부터 이 샌드박스라는 게임이 시작이 돼서 유저베이스를 지금 많이 확보해 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샌드박스의 디센트럴라이즈된 게임입니다.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암호화폐로 게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거래하고 본인이 이 아바타도 만들고 이 땅도 사서 땅도 개발하는 그런 것이 모두 자기 소유가 되겠죠. 이 센트럴라이즈 게임은 이 게임 회사의 소유지 그것은 본인의 소유가 아닌데 이 디센트럴라이즈 블록체인 방식의 게임은 본인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. 그것을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벌써 이 샌드박스의 메타버스 안에 많이 입점해 있는 상황입니다. 아타리도 들어가 있고요. 여러 회사들 아무래도 광고가 되겠죠. 특히 게임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. 게임 회사들도 있고 어떤 팝 아티스트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가상현실에서 경험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벌써 많은 회사들이 입점을 해 있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 회사들, 큰 회사들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샌드박스의 가격이 어제보다 많이 떨어졌어요. 이 회사의 토탈 서프라이는 3빌리언 코인이 되겠습니다. 거기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 한 30% 된다고 해요. 나머지 70%는 아마 땅이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걸로 지금 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. 이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. 땅이 팔린다거나 땅을 산다거나 하면 이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샌드코인은 그렇게 위험한 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부러 샌드코인을 막 발행을 해서 희석을 시킬 그런 위험은 없어 보이는데요. 단지 이 변동성이 심한 거, 그것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2불 68점까지 떨어졌는데 지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메타라는 이름으로 회사명을 바꾼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아무래도 조정을 지금 받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한 2불 때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한 2불 때, 2불 언더래든가 2불 때 1불 50에서 2불 때까지 좀 떨어진다 그러면 포지셔닝 해볼까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. 이 회사는 2020년 8월에 ICO를 해서 1년 만에 이렇게 크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타버스에 대한 초기 단계에서 앞으로 미래성은 있고 확장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하루아침에 크게 폭등을 한 상황이어서 조금 더 제 생각은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유튜브에 보면 많은 게이머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. 특히 마인크래프트라든가 폴트나잇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게임을 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그 팔로워라든가 뷰 수가 엄청나게 큽니다. 그런 반면에 샌드박스의 뷰어들이나 팔로워들은 그것에 지금 아직까지는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.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이제 스눕덕도 이 샌드박스에 지금 입점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. 앞으로 뷰어들이나 팔로워들이 더 크게 증가하기를 바라면서 이 샌드박스의 샌드코인을 좀 주시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다음 소개해 드릴 회사는 디센트럴랜드인데요.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컨셉이고요. 이 회사는 샌드박스보다 유저베이스가 좀 낮은 것 같아요. 그게 좀 단점이고요. 특히 아직까지는 게임 쪽이라든가 이 메타볼스의 환경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특이한 점은 디센트럴랜드는 아트 갤러리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이런 NFT를 가상공간에서 전시하고 팔고 사는 그런 활동이 되게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가 디센트럴랜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회사는 시작한지는 상당히 오래됐어요.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디벨로퍼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도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. 이 회사도 ICO를 상당히 일찍 했습니다. 2017년도에 ICO를 했는데요. 지난번에 페이스북의 발표로 폭등을 한 상황에서 이 회사도 좀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. 이 회사는 제가 볼 때는 2불 언더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1불 50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또 뉴스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페이스북처럼 메타버스에 대한 회사의 앞으로의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하는 뉴스가 좀 떴기 때문에 큰 기업들이 또 메타버스에 대한 회사 방침들을 발표하면 가격이 또 크게 폭등을 하죠. 이 회사의 코인 이름은 MANA입니다. MANA 이 회사는 Total Supply하고 Maximum Supply가 안 나와 있어요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디센트럴랜드의 땅을 소유한 사람과 MANA를 소유한 사람들이 투표하에 땅을 더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코인의 발행이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디센트럴랜드도 디센트럴라이즈된 블록체인 기술로 하는 거기 때문에 디센트럴랜드를 운용한 사람이 코인을 자기 마음대로 더 만들 수 없는 구조겠죠.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유튜브에서 보면 디센트럴랜드의 게임에 대한 방송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뷰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또 게임 방송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팔로워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. 그런 것은 아직 초기 단계라서 투자하시려면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. Max Infinity를 비교를 하자면 이 회사에 캐릭터가 확실하게 있어요.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이 캐릭터를 어떤 사람은 사고 싶다는 그런 충동을 느낄 수가 있겠죠. 아주 좀 귀여운 캐릭터를 개발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샌드박스라든가 디센트럴랜드는 그런 아이템을 사고 싶게 하는 그런 거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. 일반 메타버스 경험을 중시를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엑시 같은 경우는 이 AXS 같은 경우는 지금 145불까지 엄청나게 가격이 뛴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가격이 뛴 이유는 NFT의 매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포키몬 카드도 몇십만 불에 거래가 되고 베이스볼 카드도 100만불에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듯이 컬렉터스 아이템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좀 색다른 게임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엑시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엑시도 토탈 서플라이, 맥시멈 서플라이가 있는데요. 이 23%는 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는 그 숫자고요. 나머지는 아이템과 땅, 이 안에서 블록체인으로 사고 파는 매매물에 대한 자산이 나머지 77%에 달하게 되겠죠. 그래서 토탈, 풀리 다일루딧 마켓캡은 39빌리언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. 엑시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의 방송, 유튜브 방송에서 보시면 방송 뷰레든가 팔로워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컬렉터스 아이렘 NFT는 몇 달 전에 크립토키리의 엄청난 폭등으로 화제가 됐었죠. 크립토키리도 엑시 인피니티의 그 캐릭터하고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. 고양이 캐릭터를 개발을 하고요. 고양이 캐릭터도 사고, 팔고, 만들고 하면서 돈을 버는 몇 달 전에 상당히 큰 화제가 됐었던 크립토키리와 엑시의 캐릭터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잠시 말씀드렸습니다. 메타버스 코인은 제가 어제 5가지 코인 말씀을 드렸는데 샌드코인과 만화코인, 그 5가지 코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선두그룹에 있는 코인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떠십니까? 여러분들 의견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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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